술 한잔 배달합니다 라고 유튜브 채널 이름도 그렇게 또 시청자분들 의견을 주셔서 바꿨어 그리고 방송할 때 그 배달원이라는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셀메그를 썼어요 썼더니 써서 하나 속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아서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거를 이해를 못하면 대화가 안되지 왜 헬멧을 쓰냐 그냥 컨셉이요 근데 배달하는 것 자체가 또 컨셉이다 그건 아니죠 질문 하시고요 천천히 마시겠습니다 진성님 반갑습니다 안녕 아 빈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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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 컴퍼니 기린 더 매운 갈비찜 선양소주랑 콜라보네요 여기는 선양소주까지 센스있게 같이 세트로 보내주셨어요 이거 다음주에 찍도록 하구요 많은 기업체들의 문의받습니다 근데 기업체에 여러분들께서도 기부앤테이크 좀 고려해주세요 저도 이거 하려고 하면은 시간 나도 뺏기잖아 깔끔하게 한 병 했구요 그냥 나오는 도루